넘나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어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산책하고 계시는데 아 십자가 지금 똥을 3번 쐈어요 저도 대박인 것 같아요 저도 대박은 대박인 것 같은데 아니 형 근데 이게 뭐 영상통화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잘 된다 아니 하나도 딜레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조진씨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후드 입고 나왔는데 단팔로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오셨나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우리 강민혁씨를 잠깐 만났어요 아 강민혁씨 네 강민혁씨 만나가지고 약간의 잠수를 나누고 밥을 한 끼 먹고 또 약간 더 놀고 싶었어요 아 오늘 카레같이 먹었어요 카레 오 오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윤영씨가 아니요 뭐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딱 오늘 카레를 먹었는데 그 공항에서 우리가 자주 먹었던 카레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어떤건지 아시죠 그래서 아 갑자기 그 옛날에 한창 비행기 타고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네 네 네 식사하셨어요 아 아 저는 밥 먹고 지금 해 떨어져야지 이제 또 찍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이제 해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빙의 하시나요 오늘 노빙입니다 아 오늘 노빙이구나 노빙이 오늘 노빙이 네 네 아무튼 뭐 고생하세요 아 뭐 이제 뭐 소재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네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인상도 했고 네 커피차는 잘 받으셨는가 아 잘 먹고 있어요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아직까지 먹고 있다는 소문이 그래서 아직도 계속 계속 이게 계산이 안 끝나가지고 일자만 해놔 웃고 있는거야 자 촬영 잘하시고 우리 정용화씨 룸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또 산책을 마주할게요 네 그럼 저 마무리 하세요 네 메이크업도 마무리하시고 하하 그러다 쓰지 마시고 하하 하하 마무리하세요 하하 하하 필터 쓰면 저도 쓸 거예요 하하 정지 씨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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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씨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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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Knight 네 아 네 네 어 네 여러분 안녕